하나, 둘, 셋! 서비카공!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금성! 자금성이라는 중국집에서 저한테 광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나만의 추억의 중국집이기도 해. 맞아. 어렸을 때 자주 먹었던 중국집. 거기서 또 연락이 왔죠, 저희한테. 맞아. 여기는 진짜 추억의 장소 중에 하나야, 나한테는. 어렸을 때 중국집 먹고 싶을 때 나는 아는 곳이 거의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먹으면 평생 기억이 남잖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메뉴 중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짜장면과 짬뽕. 태국에서 또 터줏대감인 자금성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가서. 감사합니다. 자금성에 가서 음식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얼른 가시죠. 들어가 보시죠. 하나, 둘, 셋! 가시죠. 아, 이 자금성이야?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러게. 세트 메뉴 있어? 오, 세트 메뉴는 이렇게 팝이 나와. 379받. 오, 979받 세트. 짜잔! 세트 찍은 것도 이쁘겠다. 하하하하. 오, 치명적이었어. 와우! 아니, 근데 여기 메뉴가 더 많은 것 같아. 와, 이거 사이드 메뉴, 에피타이저고요. 이거는 뭐야? 쭈꾸미인데, 쭈꾸미? 나 이거. 바로 픽. 이 짜장면이랑 이 쟁반 짜장이랑 차이점 알아? 나 알아. 뭐야? 쟁반 짜장은 볶은 짜장이고, 그냥 일반 짜장은 짜장을 만들어서 이제 면에다가 굽는 거야. 미리 이제 짜장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놓고, 면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고, 쟁반 짜장 같은 경우는 삼선 짜장 알 돼. 해물 요리랑 같이 춘장이랑 해서, 야채랑 볶아. 근데 그 삼선 짜장이 2, 3인분. 그래서 혹시 짜장면을 좋아하는 3명이 뭉쳤다. 그러면 쟁반 짜장을 시켜주시면 된다. 이거 추천합니다. 나 사실 짜장면집 아들이었어. 아,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어. 방콕에서. 어? 진짜로? 이건 처음 들었던 얘긴데? 나는 짜장면이랑 인연이 깊어요. 아, 그래서 우리 광고 들어왔다니까 그렇게 좋아했구나?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 같아, 나 진짜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이거 매콤해요? 네. 그럼 먹어보자, 이거는. 신기한 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기훈이 오늘 좀 깍듯하네, 사장님한테. 아시는 분인가 봐.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잠시 그냥. 왜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왔었으니까, 아마 우리 얼핏가다 보는 기억은 있으신 걸 보다. 야, 지금 커가지고 이 정도였지, 어렸을 때는 눈도 못 오는 거 같아. 눈도 못 봤어. 그냥 제 선배였지. 네가 그 말한 3대 대장 중에, 지금 대장님이 이렇게 해주지? 또 다른 대장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장님이랑 친해가지고. 조만간에 대장님 통화 한번 하자. 아, 그 대장님? 어. 네. 근데 여기 인테리어가 중국집 같지 않다. 여기는 되게, 와인드? 어, 사장님. 사장님이랑, 인테리어가 되게, 유니크하고 있고, 자금성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 여기 밑에 이제 보니까, 마크 같은 게 없어. 여기 딱 기훈이 얼굴 딱 박아주면은? 가져가서 쓰세요. 자금성. 어? 성? 어? 자금성인데? 성자금. 형? 자금이. 아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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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차도 있네. 보리차 이게 맞고, 알지? 이거 젤멘트 병. 나 예기 몰라. 야 오렌지가 영어로 뭐냐? 이걸 영화 Theater 국사 이해인 Assim trabalhar. 이거 재활용화 써mil간들한테 specifics Freeze. 인egen Handsование. parceux. 어제 έχ 터트anders 놀기에 tus Schne وهled. 공걸걸 보급히는 manual Stark 등장에 휴려. 한국 엄마들이. 그니까 적자가 나는거야 오렌지 주스에서 유리병을 만들었는데 맥주처럼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가 안되니까 가정집에 다 있어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탄탄하게 잘 만들었어 이거 하나 더 더 넣어야 돼 우리는 아 맞네 이 세트는 하나 더 더 주셔야지 이거 알지 단무지 탈리 네 이게 원래 달라져서 이제 오빠 자금샵 오빠 너무 예쁘다 접시 이거 실험 저격해버렸어 와 냄새 미쳤다 색깔이 되게 이쁘지 않냐 빨간색 초록색 호랑색 들어가야 되겠다 호랑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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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감사합니다 일단 이 간장소스 안 찍어 먹겠습니다 오케이 본연의 맛으로 와 어떡해 와 튀김 뭐지 미쳤어? 이거 미쳤어 너무 담백해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맛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맛이야 오 야골이라고 그랬어 오 와 진짜 뭐야? 와 미쳤다 미쳤다 대박 문어 문어 캐리비언 해적에 나오는 와 한수 얼굴보다 길어 와 와 와 이야 아니 여기 다 커 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국물이 진해서 마라 느낌이 나 음 오 그렇네 와 와 와 한입에 와 와 와 어떡해 와 와 와 이거 매콤한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짬뽕 면 치기 금지다 오 이거 미쳤다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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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랑 국물이랑 잘 뺐지? 응 응 응 응 아 근데 한세 오뎅 좋아하잖아 룩친 룩친 음 배운 어묵이네 배웠어 배웠어? 배운 어묵? 응 부드럽다 되게 부드러워 되게 시원해 맛있다 시원해 어어 매우니까 좀 이렇게 시키라고 드셨나 보다 한국 포차 감성이야 한국 드라마에서 막 나오잖아 맞아 딱 이렇게 야 우리 쭈 친구 어디있어? 피추 어디있어? 피추 피추 제육 제육 맛 나 제육? 고기 불제육 불맛 나 불맛 불맛? 짜장면은 단무지랑 잘 어울립니다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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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에 불맛이 잘 됐어 와 야 뭐야 피추 야 피추 대박이야 야 피추래 아 왜 그래 해내지잖아 대냥님이야? 어! 양념 제대로 맵다! 안 김치파! 짜장면 딱 한입 먹고, 향수에 한 번 다져봐 진짜 참 좋았다 오, 이 콩나물 너무 맛있어, 이게 양념 면도 되게 쫄깃해 밥이랑 먹자 진짜 맛있어 밥이랑? 어 큰 놈 같다, 큰 놈 같어 큰 놈 같다 내가 잘 먹어줄게 네 진짜 달 매워 달 매워 달고 매워 양념이 너무 매웠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와, 단대 매워 이렇게 매울 때 잘 튀겨졌다 잘 튀겨졌다 바삭바삭하는 맛있어 봐 봐 볼게 야채, 채소랑 섞여서 나는 그 달달한 맛이 되게 맛있다 진짜 불맛 짜장면 먹고 싶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진짜 진짜 불맛이야 어 이거 한 입에 먹고 싶지만 살이 걸리고 왔어 나 막 멍돌려가 나에 가보고 와우 나 오징어 다리 안이기 때문에 기인이 손가락 같아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1, 2,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은 거 맞아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은 거 맞아 야, 네가 손가락 같다, 이거 촉감이 손가락 같아 네 그만큼 찌꺼다 목이 좀 맞춘다 너무 좋아 나 이미 그릇부터가 나는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진짜 그리고 굉장히 크네 엄청 커 이거는 배달시키지 말고 여기 와서 먹어봐 더 맛있는 거 같아 면종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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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오셔서 먹어야지 뿌리지도 않고 제맛을 볼 수 있어요 또 뜨끈하게 맛을 한번 맛을 한번 아, 뭐 뜻이지? 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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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먹는 거 보고 중국집에 전화하고 계신 분들 맛있나? 흥내리긴 좀 가볼까? 네 좋아 좋아 다른 테이블 보니까 하나 시켜서 밥 4개 시켜서 같이 드시는 거 같아 여기 와서는 진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같아 이것저것 시켜놓고 자기 접시에다가 퍼서 먹으면 되고 그래서 중국요리 보면 테이블이 이렇게 동그랗잖아 맞아 골라 골라 먹으라고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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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3,000원 나 원래 짬뽕 파거든? 근데 와 짜장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훈이는 짜장? 짜장 할 수도 짜장이잖아 나 짜장이지 나만 짬뽕이었어요 근데 바뀔 거 같아 와 왜냐면 매우니까 나의 취향 종류가 했을지 아 음 음 음 이거는 태국분들 되게 좋아하겠다 맛가지고 살짝 달달한 맛이 저거 태국분들도 너무 좋아하더라 짠 짠 음 음 음 I like that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은 어떻게도 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와 이 파인애플 통으로 들어있는 거다 진짜 맛있어 파인애플 진짜 이거 태국 중국집만 가능한 거야 아 그래? 한국은 파인애플이 돼 아 그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김치 국물 드림팅 해보세요 지금 뭐 하면 안 돼 그렇지 음 음 음 음 이거야 중국집은 여기 먹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사발 들어줘야지 최고다 아니 먹으면서 위험했나보지 원래 좀 멍하거든 어 딱 자르네 눈물이 너무 찌네 아 저 너무 찌네 근데 진짜 딱 먹어보니까 한수가 많은대로 약간 닭발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딴 것 같아 왜냐하면 짬뽕이 두개로 나뉘 좀 칼칼 좀 깔끔한 국물 근데 이거는 깔끔하기보단 진해 진하고 그냥 얼큰해 이거는 왜 쭈꾸미 메뉴가 많은지 알겠어 겁나 싱싱해 겁나 싱싱해 이거 쭈꾸미라고 해도 돼 누른내 하나도 안나고 그냥 엄청 싱싱해 이거는 문어 같아 아 얘는 문어 근데 쭈꾸미가 쫄깃쫄깃 와 와 어떻게 한눈 다 넣었대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으 으 으 으 진짜 주방에서 고생 엄청 많네 특히 태국은 거듭잖아 센 불로 해야돼 나판불로 하면 안돼 와 불 만들어서 해야하냐고 내가 또 먹으러 그냥 봐 와 진짜 꼭 먹으면 좋겠다 맞아 이렇게 먹어봐도 좋겠어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는 기본 다 기본이야 근데 이 3개는 너무 맛있어 이 특유의 파프리카 향이 되게 진하네 음 근데 우리가 잘 먹어서 그렇지 진짜 양 많은 편이고 맞아 10인분 내 거 알지 진짜 그럴 때 맛은 코리아타운 자금성이랑 비교하면 맛은 똑같아 근데 여기는 거기 없던 메뉴가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것 같아 번데기탕도 기대가 되는 거 많아 번데기 먹어? 어? 어 아 그래? 번데기 맛있지 나 국물도 안 먹어 번데기 먹냐 번데기탕은 밥 번데기탕은 밥 자금성은 내가 한국에서 나도 중국집 엄청 많이 시켜먹어 봤잖아 한국에서 우리 동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자기만의 준지찜이 있잖아 딱 그 맛이야 음 그러면 나는 자금성 나는 나만의 자금성이네 추억이 있어서? 응 여기 한국분들도 드시러 자주 가시거든 그래요? 해장하러 가고 특별한 날에도 가고 옛날에는 한국에서 졸업식 날 짜장면 많이 먹었는데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그렇지? 안 줄어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이 오징어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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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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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화하기 전 병태하기 전 처음 봅니다 이거 포켓몬스터의 번데기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잖아 아 그래? 번데기 태국에도 이거 비슷한 거 있어 아마 태국분들이 이거 못 드실걸 내가 먹을 거 같아 이게 그 최고의 프로틴약 맞아 맛있어? 맛있어? 옛날 그 번데기 옛날 그 맛이다 안에 그 터지는 맛인데 모래 씹는 맛 김현아 먹어볼래? 아니 아니? 왜 이미 향에서부터 나의 탈락이야 지금 안에 그 모래가 있어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벌레 속에 씹히는 턱골감 있잖아 그리고 얘는 꽉혀있어 씹을 때마다 이 양념불 있잖아 터져 씹으러 근데 태국분들도 벌레 과자 그거 잘 드시니까 좋아하실 거 같은데?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지 한국에도 이런 게 있다 한국에도 원래 좋아하시는 분은 먹어도 되는데 다만 통한 게 이 국물이 좀 힘들 수도 있어 태국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 태국분들은 씹겨먹잖아 그치 맞아 맞아 우리는 삶아 먹고 그러네 그러네 끓여먹으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 이건 눅눅한 생맛이 바삭한 맛이 아니고 눅눅한 맛이라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걸레 좋아하시는 분들 와 윤이 거짓아 나 옛날에는 이거를 종이컵으로 줬잖아 고장마차에 이수식을 딱 줘면 이수식을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수어 이수식을 딱 이수식을 딱 꽉꽉꽉꽉꽉꽉 와 콩칼리 월 이거는 한국 사람도 못 먹는 사람께 있어 이거 딱 먹고 이걸 먹으면 돼 이수식을 딱 먹으면 돼 이수식을 딱 먹으면 돼 이수식을 딱 먹으면 돼 그 톱톱밥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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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먹으면 돼 한 번 더 말해드려 맞아 톱톱밥에 한 줄기 빗 한 줄기 빗 딱 태양에 딱 너 그거 아니잖아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얘는 잘 먹었네 기훈아 빨리 보내줘야 돼 지금 화장실 급해요 이수식 나오기에는 직전이야 방생 방생 가벼워졌어 눈 좋아 보인다 얼굴 다시 폈어 비타민 D 느껴 피하지마 기훈아 태양을 느끼란 말이야 비타민 D 기훈씨 특별 임무가 있다면서요 아 네네 집으로부터 전달받은 미션 미션 클리어를 해야지 저는 오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요 미션 아 심부름이야? 어 이거를 사와라 생명 안 사와면 죽이겠다 협박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알아서 사세요 저는 안 도와줄겁니다 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맥이라는 화장품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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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맥나잇 응 아 이리오라 앵무가 오나왔다 쏘리카 미 리파님 마이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인이신가봐요 아닌데요 아니면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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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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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나니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임무 성공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와 신기하다 한우씨 이리 와봐요 오 이런 것도 있네 요거는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리네 지금 곱창 먹었는데 쇼핑백을 든 남자네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쇼핑백이 좀 저한테는 키데 아시엄 센터 가자 우와 귀엽다 이걸 사주고 싶었어 어떤 애기로 이거 한번 남자들이 골라줘봐요 우리 세기 닮은 애기 한번 골라볼까 어 딱 세기네 그치 딱 단발머리에요 널 잡으러 왔다 뭐야 널 중고하겠다 어 뭐야 뭔데 안 들어간다 아 아 아 아 이런 남자 어때요? 이 유튜브 아 아 아 이거는 저희가 한번 그때 그 메두사 빨구수 먹고 한번 먹었었는데 구독자분들 기억하시려나? 아 아 이거 뭐야 알맹이 터지는 거 뭐야 이거 버블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네 필터 퀄 맞네 이거 빵도 맛있어 이거는 외국인들 한국분들 오셔서 먹으면 반하고 가더라고 신세계 짐 신세계 짐 야 고급진 찬운맛이야 응 이게 불어서 먹는 사람이 있다 없다 빵 먹어봐야지 이 펄 터지는 맛이 맛있다 응 보통 찬움에는 없거든 없지 있는데도 있는데 다 달라 이런 거 카이 목 아 카이 목 이런 건 있네 근데 숟가락이 한국 숟가락인데? 응 금숟가락? 응 여긴 어디야? 파라건 파라건 아까 저기 우리 있었던 거네 사이악센트 장석은 사이악센트 그리고 되게 헷갈려시는 분들 되게 많아 맞아 난 아직도 헷갈려 그치? 관광고신분들 아예 이해 못할걸? 빵차 빵뿌리에 빵인가? 차 그런가 한옥빵 한옥빵 한옥빵에서 빵이 되나 아 그러네 빡빡 아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네요 응 먹는 것보다 그래 우리 어때? 먹어보니까 이 돈 내고 먹을만해? 나 내 취향은 아니야 아 그래? 아 그래? 솔직히 그냥 내 취향은 아니야 놈이 우유잖아 아 우유 안 좋아한다고 했지? 우유 들어간 거는 잘 안 좋아 몸에서 안 많아 이따가 화장실 갈 수도 있어 우리 야무지게 먹었으니 이제 빵댕이 흔들러 가야지 흔들어주세요 빵빵 빵차를 먹고 빵댕이를 흔들어가야 되나요? 빵차 빵차 11분이요 이은아 머리지 왜 이렇게 진짜 누가 풀꽃이 지나간 것 같아 머리를 풀꽃이 나갔다고? 소가 핥탈 소가 핥탈어? 네 으악 이쁘다 이쁜데 응 꽃미나 네? 꽃미나 오늘은 쇼하다 빠져빠져빠져빠 왜? 꽃미나 아니 이쁜데 근데 꽃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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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오늘 또 주말이고 해가지고 유도인구 인파가 너무 많은 관계로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그 아까 보셨던 자금성 사연님 감사합니다 네 자금성에 꼭 짜장면 짬뽕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진짜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하시는 분들 조금 애매한데 그런 데보다는 차라리 진짜 한국인이 하는 그런 조국집 자금성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치 그치 추천입니다 네 오늘 영상 저희는 이제 끝! 하겠습니다 끝! 끝! 자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